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광석의 홀로나문방 C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. 전주 첫 마디를 보면 C코드에서 미 도레미 레 도시 이렇게 가죠. 그러면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그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주니까 C코드의 그음 5번 줄하고 멜로디 1번 미 를 쳐주는거에요. 5일 동시 쳐주고 도레미는 2번 줄에서 해머링하고 슬라이딩을 같이 가거든요. 도레미 도레를 해머링하고 5플랫 2번 줄까지 슬라이딩으로 가는데 도레미 3번을 쳐주고 도레미 이렇게 가요. 도레미 그 다음에 G온 B 코드를 잡고 2플랫에 5번 줄하고 3플랫에 2번 줄 오이 동시를 쳐주고 레 도시를 치는거랑 레 도 를 띄워주고 도를 잡아줄 수 있어요. 1플랫에 레 도 그 다음에 다시 떼면 C가 되죠. C는 2사 레 도시 이렇게 돼요. 그 첫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미 도레미 레도시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는 A마이너에서 도시 라 솔 라 솔 바니 파 솔 이렇게 쳐주는데 A마이너는 5번 줄하고 도를 8플랫에 1번 줄까지 슬라이딩으로 가는거에요. 그래서 5일 동시 쳐주면서 도 그 다음에 7, 5플랫에 8플랫에 2번 줄이 솔이죠. 도시 라 솔 이렇게 그 다음에 A마이너 세븐온 G 코드를 잡는데요. 근음을 6번 줄 이거 솔을 쳐야 돼서 3플랫에 바레를 대고 멜로디 라는 5플랫 1번 줄 이렇게 2개를 잡고 6일 동시 라 그 다음에 이 라 를 떼어주면 여기 1번 줄이 솔이 되죠. 라 라 솔 그 다음에 파 미 파 솔을 할 때는 여기 6플랫에 2번 줄 파 미 파 파 미 파 솔은 여기 3플랫에 다시 1번 줄이 잡고 라 를 떼어주면 솔이 되고 파 미 파 솔 그 두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라 솔 아 도시 라 솔 라 솔 파 미 파 솔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파 도 도 도 레 미 미 레 도 시 도 이렇게 돼요. 그러면 F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 4번 하고 파는 여기 1번 줄이죠. 파 도는 2번 줄 파 도 도 도 삼 그 다음에 도레미 를 칠 때 여기도 해머닝 하고 슬라이딩 같이 도레미 이렇게 가거든요 파 도 도 도 도레미 그 다음 G7에서 미 레 도시 도를 치니 그러니까 검지는 띄워주고 5번, 6번 줄만 담은 상태에서 그는 6번 하고 지코드에 그는 6번 하고 미, 미, 레, 레는 2, 3, 미, 레 그 다음에 도, 시, 도를 할 때 도, 시는 풀링, 오프, 그 다음에 다시 해머링, 도, 시, 도 풀링, 오프랑 해머링 같이 4개 미, 레, 도, 시, 도 세번째 마디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파, 도, 도 도, 도, 레미, 미, 미, 미 지코드 가서 미, 레, 도, 시, 도 세번째 마디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파, 도도, 도, 레미, 미, 레, 도, 시, 도 그 다음 네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5, 4, 3, 미, 8, 해머링, 1번줄, 미, 파, 그 다음에 G코드를 잡으면서 솔을 쳐주면 쭉 긁고 노래에 들어가십니다.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미, 도, 레, 미, 레, 도, 시, 도, 시, 라, 솔, 라, 솔, 파, 미, 파, 솔, 파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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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미, 미, 레, 소, 시, 도, 미, 파, 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